안녕하세요 농고범TV 강민웅입니다 2019 3X3 코리아 투어 광주대회 영상을 더 찍고 싶은데 저희 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야되요 다음 번에는 저희 팀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아서 다른 팀들의 더 좋은 영상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저희 팀을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오래 남아서 좋은 영상을 오래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또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집에 빨리 내려가야 돼요 5월 25일 6일에 있을 KXO 대회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결승전까지 다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겹다 이제 네 더이상 앉아야죠 지금 지겹다 일이잖아 이제 농고범TV 파이팅 안녕 리고로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